한글자막 한글자막 좀 오랜만이긴 해요. 그래서 아까 막 식수들도 진짜 오랜만에 보고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저요? 저는 뭐 노는 거 좋아하고 계속 시절대도 없이 떠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저는 그래서 저의 그런 적성에 딱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습은 그냥 자율학습. 자습은 그냥 자율학습. 생물은 이제 그 사이클로지. 아 그 아닌데? 살아있는 동물. 동물, 식물 이런 거. 근데 진짜 진짜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. 이 학교. 저는 수학도 듣고 영어, 저는 영어 할 수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수학, 과학, 영어. 이스포츠. 이스포츠. 이스포츠 강국이니까. 이스포츠 두 개 붙어있는 거예요. 운동. 프로게이머 육성. 그리고 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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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빼놨어. 음악. 그리고 안무 연습. 안무 연습을 하고 연습. 맨 마지막에는 자습. 오늘 한 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고 그런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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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к cambi게. 나. 아무것도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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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. 쓰는 걸 eg. 그하는, performance. 네. Sahaja. nik. . 거의 뭐.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? 연습하는 줄 알았네. 지금 이제 저희 정규 앨범 수록곡인 몰랐어 라는 곡을 이제 무대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부디 행복하게 귀가하기를 해볼게요. 몰랐어 라는 곡은요? 끝났다. 뭘 봐? 랏? 랏? 디너 좀 배우셨어요? 랏대는 말이야? 랏대는 말이야? 랏대는 말이야? 몰랐어? 어? 야! 제이 형은 텐인드 대시드 텐 씨야? 텐인드 대시드 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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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했지? 텐 씨가 뭐야? 듣도 본 적도 없어. 튐 개인 본 적에 자신 있나요? 깨! 아까 사실이 있다고... 텐! 백 underneath 텐 짐 같은 allegiance 텐 enorme— 텐 해신 Knight 선배님, 안녕하세요? 이해놈gers 커리arm장님, 안녕하세요? 텐 그래서 인사 뵙게 되겠습니다. 텐 Pod 아.. 두!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컴백 쇼를 찍으러 왔는데요. 오! 무슨 흐름이에요? 이거 잘했다! 잘했네? 이전 게임, 이특 게임을 해볼 건데 뭔지 아세요? 몰라요. 몰라요? 네. 이렇게 해서 딱 손가락과 손가락을 잘 맞대면 한번 연습해보는 게임이에요. 하나, 둘, 셋! 전 너무 무서워요. 이게 어려운 거예요? 네? 이게 어려운 거예요. 너무 쉬운데? 오늘 무슨 게임인데? 무슨 게임인데? 멀리서 있다가 딱 정확하게 맞대는 게임이에요. 아.. 이렇게요? 처음부터 뭐가 먼저.. 아 이렇게.. 누가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어? 이렇게.. 이게 우정을 테스트하는 거래요. 아 그래요? 잘 맞는지 안 맞는지.. 준비 시작! 돌려서 하는 거라서.. 아 이 친구가 좀 웃긴 친구. 오케이. 하나 둘 셋! 이건.. 이건.. 이게 더 중요하지. 정훈이 형이랑 하면 한 번에 진짜.. 해봐. 봐봐. 너가 해줘. 하나 둘 셋! 아 뭐야 진짜.. 왜 안 되지? 딱 한 됐어. 하나.. 하나 둘 셋! 아니 이거 왜 이렇게.. 이거 너무 하잖아. 버그 아니야 버그? 여기 여기.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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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.. 왜 이래요 이거? 손이 이상해.. 네요 이거 해주세요. 사실 저도 돼요. 이거 해주세요. 작동아! 손이 왜 저래! 네요 이거 해주세요. 이거.. 이거 공개. 아.. 왜 배우려고 자주 해. 손가락이 0.5%예요. 으으으 앗 아파. 이거 뭐.. 이거 뭐야? 저 사이로 왜 내 속에는 뭘 어디냐 몰랐어 저 사이로 왜 저 사이로 왜 몰랐어 저 사이로 왜 저 사이로 왜 어릴 때도 저런 걸 타본 기억이 없는데 다 커서 타게 되네요. 미국산 당나귀가 됐습니다. 총은 사실 알고 신발찍찍이야. 뭐야. 뭐야. 대박. 이것만 때려. 와 대박이다. 이런 거 맞아요? 네. 이런 거 맞아요? 이거 짱구예요 짱구. 마이 트레이드 마크요. 팬분들이 짱구랑 닮았다고요? 그 하셔서. 아 근데 저거 사이에서 꼼꼼하다, 진짜로요. 이거요? 레일라예요.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요. 한번 그려볼게요. 제가 니키한테 배송 방법을 레일라는 귀가 살짝... 고양이도 그렇고. 원리는 다 똑같은 코로 시작해서 귀하고 그룹에서... 오늘 소프트팟 메들리랑 이제 황금벨 처음 해봤는데요. 어땠습니까? 아이고야. 너무 재밌었어요. 아우 너무 재밌었어요. 버스 너무 어려웠습니다.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컴백은 항상 재밌죠? 네. 다음 컴백도 벌써 기대돼요. 아직 컴백 안 했는데. 어 귀신의 집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? 아직 건데 귀신의 집 가게 해주세요. 다음에 귀신의 집 진짜 꼭 준비해주세요. 다음에 귀신의 집 가면은 저는 컴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해서 너무 좋았고 됐어요. 맥댕에서 너무 좋네요. 근데 오늘 정원에서 MC를 너무 잘해줘거든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수고 많으세요. MC 준 거 잘했어요. 지금까지 엘리암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